약발 좀 받아볼까? 내놈 왔구나 김기태,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나와 함께 여길 벗어나자고 너도 이런 데서 차원정한테 당하고 싶진 않겠지? 그럴 순 없지 이제 와서 돌아가번들 평생 간방에서 썩게 될 테니까 게다가 용에게 받은 이 위상력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용에게서 힘을 받았다니 그럼 위상력이 회복된 건가? 그래, 그리고 그분은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 너만 없으면 내 죄를 용서하고 다시 신하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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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위해 죽어져 그래, 이 맛이야 이 녀석 꽤 하잖아 이제 충분히 살아가자고 같이 돌아가자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래도 yani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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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